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네요. 좀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천만 선생님이 좀 멀리 왔습니다. 멀리. 아주 산속 깊은 촌동네 왔는데 좀 시끄럽긴 하네요. 보니깐 좀 멀리 와가지고 잠시 좀 쉬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좀 걷다 보니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주가 빠지는 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침에 오르더니 그냥 밀리더라고.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삼성 빠지는 거랑 코스피 빠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막판에 또 돈과 악마 비스무리한 거 나타나가지고 참 애간장을 태웁니다. 오늘 팔만전자 갈 줄 알았어요. 7만 9,800원까지 가길래 어라 이거 잘 가는데 했는데 역시나 매가리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에 다들 좀 허탈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기관이다. 기관 이놈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개미들을 약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골탕 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일단 개미들도 팔고 나갔지만 기관들도 차이시란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부진 씨의 블록들도 있을 거예요. 물량도 좀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난주 그 팔만전자 직전에서 멈춘 우리 삼성의 주가가 기관 애들의 매도수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차익실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차익실현. 일단 올랐으면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가 힘들면 단기라고 좀 차익실현하고 나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으라는 건 압니다. 힘들 때는 그냥 팔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그 오늘 코스피에 보니까 삼성은 전율 대비 700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7만 8200원의 장을 마감을 했고 한때 삼성 주가가 7만 8000원 선도 깨지다가 7만 7800원까지도 하락을 하게 됐죠. 외국인들은 5거래율 연속으로 삼성전자 매수에 났습니다. 외인들은 한결같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8,043억을 선 매수했네요.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3조원 넘게 삼성을 막 팔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은 이날 797억 정도 선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매수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셌는데 기관은 지난 21일 3,140억 정도 이어가지고 이날도 8,780억이죠. 8,780억 정도 쓴매도를 했습니다. 쓴매도를 하면서 차익실에 나선 거죠. 앞서 삼성은 지난 20일하고 21일 이틀간 각각 5.63%, 3.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이 HBM을 검증을 하고 있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영향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도 장 초반에 8만원 직전인 7만 9,900원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쓴 삼성이 차익실험 매물이 막 출하되다 보니까 0.5% 정도 하락을 하고 7만 8,900원의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꾸 오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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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개미들은 팔고 빨리 나가라는 거지. 나갈 놈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외인들이 자꾸 지금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삼성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조 3,292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개미들은 같은 기간에 3조 3,81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삼성의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2년 넘게 박스관에 갇혀있던 개미들이 차익실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증권과에서는 이 같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개화로 인해서 HBM의 실적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HBM 경쟁 우위를 점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나 지속적인 R&D 그리고 생산 능력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경쟁사랑 격차를 좁혀나갈 거다. 제가 볼 땐 경쟁사를 빨리 따라잡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쟁사 하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죠. 그리고 MPT 그리고 마이크론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곧 따라잡을 겁니다. 곧 따라잡을 거예요. 기술의 삼성 또 생산의 삼성 생산 생산양의 양으로 밀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막 찍어낼 거예요. 이 분야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HBM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새로운 또 메모리 반도체 나올 겁니다.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나오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신기술 보여줘가지고 또 아주 특이한 반도체 나오겠죠. 뭐 CXL도 나올 테고 PIM도 나올 테고 HBM도 더 개선된 더 어떻게 보면 변형된 그런 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삼성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그 경쟁사랑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앞으로 추격도 못해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망하는 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은 충분히 과거와 같은 반복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주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또 경영진들이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신경을 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뛰고 영업도 뛰어야지 홍보도 해야 할 테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을 갖고 가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근시한적으로 단기간으로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 오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모으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쌀 때 더 모으자. 쌀 때 모으고 10만 전자 갈 때 그때 과감 없이 과감하게 그냥 매도하자. 풀매도 하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하는 분들도 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 자신 스타일이 어떤가 단기간으로 가는 건지 장기간으로 갈 건지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